아 정말 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엄청난 수리비가 나왔고 네 오늘 본점 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범퍼가 뒤로 밀렸구요. 라이프 빼주고 이것도 날라가고 사각지대 미러도 깨지고 범퍼도 이거 통으로 교환을 해야 되구요 미러도 교환해야 되고 탑이 살짝 안에 탑 잡고 있는 부싱이 휘었나봐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교환을 해야되고 한 수리하는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사고가 사고가 정말 어이없게 나가지고 정말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 상차지에서 상차를 다 하고 이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 물류창고 고정 지경차가 있어요. 그 차 기사분이 이제 서류를 갖고 저를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상차를 다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에어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에어 채우려고 저는 이제 챔바를 푼 상태였어요 어차피 챔바를 풀러도 에어가 다 빠졌기 때문에 차가 안 굴러 가거든요 그래갖고 차를 우측으로 빼놓으려고 이제 살짝 내리막기래요. 근데 이제 에어가 다 차면 이제 자동으로 밀리겠죠 그래갖고 이제 아 다 차면 이제 아 우측으로 빼놓으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그 기사분이 온 거예요 그 기사분이 오셔갖고 이제 저 서류를 주려고 내리는데 저도 아 이거 체험파 끌려놓은 걸 깜빡하고 나서 내린 거죠 내리고 나서 서류를 받고 거기서 받고 바로 탔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서류가 두 개라 또 사무실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건지 서류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있는 탑차 옆구리를 섰어요 거리는 한 5미터? 5미터도 안 되는데 짐이 실려 있어서 조금 이렇게 데미지가 크네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견적을 뽑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게 너무 어이없게 사고가 나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후회해봐야 뭐 어쨌든 일어난 일이고 네 지금 트럭보이가 저 픽업하러 또 와줬습니다 고맙게 와줬고요 여기 저는 이제 차 여기에 맡겨놓고 이제 트럭보이 통화 중인데 어 한 한 4일이나 5일 정도에 수리되면은 그때 차지로 오겠습니다 네 오늘 차 수리하고 어 하차하고 상차지 배차를 받았는데 하필 또 사고가 났던 그 장소에 상차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복구에 대놓고 상차를 하고 이제 차에 탔다가 이제 서류를 받으려고 여기 이제 차가 여기 와가지고 잠깐 내려서 잡고 저기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이제 사이드 풀링을 모르고 에어가 다 차면서 이제 여기 앞으로 이렇게 굴러간거죠 여기 바로 앞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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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돈차인가 오돈 여기 탑차 여기 탑차가 이렇게 가로로 주차를 해놨구요 이렇게 굴러오면서 이렇게 받친 거에요 거리는 얼마 안되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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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9m 정도 아 여기가 살짝 내리막길이라 탄력이 붙어갖고 아 그 차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이드 풀리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저쪽에다 차를 대놓으려고 핸들을 꺾어놓은 상태였어요 왼쪽으로 이제 굴러가면서 왼쪽으로 살짝 꺾이면서 이 조수석 범퍼 이 조수석 범퍼를 받아가지고 어 조수석 쪽에 조금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작업 내용이구요 어 만차 제 모델 같은 경우는 범퍼가 통범퍼라 좀 가격이 비싸요 이게 도색까지 다 하면은 한 400 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사각 밀러 그리고 조수석 쪽에 횐다 교환했고 어 그리고 수리하면서 바빠서 못했던 거 밀어뒀던 것도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해가지고 어 어 어 그래서 수리비가 총 7,324,570원 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한수만 나옵니다 아 부품액이 353만 8,700원 인데 지금 근데 공임이 300만원 돈이 넘었습니다 300만원 돈이 넘었고 부가세 포함해서 토탈 7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아 정말 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엄청난 수리비가 나왔고 어 요번에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항상 정신 차리고 신경 써서 해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말 사고 나면 손해가 엄청나요 어 이 큰 트럭들은 진짜 조금만 사고 나도 금액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 같이 아는 형님도 어 졸음은 저 아 졸음으로 인해서 어 사고가 났는데 견적이 그때 6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6천만원 정말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나면 금전적으로도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신경 잘 써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 요번 사고로 인해서 뭐 돈도 돈이지만 보험료도 지금 40%가 올랐고 1년으로 따지면 한 120 정도 또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년 동안은 사고 없이 조심해서 타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게 제가 사고가 없어갖고 60% 였거든요 요번에 이제 40% 오르면서 100%가 돼가지고 어쨌든 마음이 아픕니다 아 순간의 실수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반성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 모든 운전하신 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